더 깊은 찬양과 기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오늘도 나의 예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안식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당장은 건강해도 쉬지 않으면 병을 얻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임을 알고 지금 괜찮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더 깊은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진심을 담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가족들을 지켜 주소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힘과 위로와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가족들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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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